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미안하지만 이건 네 것이 아냐 이건 냥이들 주려고 가방에 넣는 거야 너네 건 아니지롱 배고픈 길냥이들에게 줄 간식입니다 너네도 간식 먹고 싶어? 근데 어떡하냐 오빠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오빠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간식을 많이 못 먹는데 어쩌지? 간식 먹을까? 간식? 간식? 알았어 간식 먹자 간식 먹자 간식 뭐 먹을까? 간식 먹자 차이 간식들 간식issant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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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안 빠져나 닭가슴살 먹을까? 이리와 닭가슴살 맛있어 맛있어 꺼내먹어 키키 닭가슴살 손이 하나밖에 없어 자자자 여기있어 아니야 아니야 키키 먼저 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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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플란 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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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키키 먹을 때까지 기다려 머리 키키 자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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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키키 더 먹어 어서 빨리 어서 야야 자 머리 여기 있어 이제 엄마 좋다 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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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나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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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어 미미 그 저 미미 지금 빨리 안 먹으면 오빠가 다 먹어버려 이거 남은 건 엄마 주자 아니야 밑에 먹어 다 먹었어 벌써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자 잠반 담당이냐 이제 끝